Hello, good talk.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수능을 위한 9월 모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죠. 분명히 발음 문제입니다. 자, 내 편지 어디 있니? 그랬더니 선반 위에 있어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또 회화로 풀었습니다. 여기서 brief 같은 거예요. 선생님, 이 애 발음이 brief인가요? brief인가요? 강세가 이 애, 이 애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장음입니다. brief. 자, 그럼 우리를 속이게 하는 문제는 뭘까요? 딱 보시면은 아, 지엔 같은 경우는 많이 강조하는데 아, 지인 발음이 안 되죠? 아시아가. 그러면은 강세가 그 앞에 있어요. 아, 지엔. 그러면 이의 발음이에요. 두 번째, 아비투어. 야, 여기도요. 아비투어 이렇게 나오니까 우어의, 우어가 말하면 또 여성인데다 강세가 뒤에 왔잖아요. 강세가 뒤에 왔다는 얘기죠. 아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자, 아, 아비투어.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비투어. 그 다음에 페리엔. 얘도 이의 발음. 페리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이퓨. 이게 지이퓨. 이의 강세는 왔는데 짧다라는 거예요. 지이퓨. 왜요? 자음이 세 개니까. 그래서 정답은 티아. 우리가 티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티아. 여기서는 티어. 어 발음이 R. 에어 발음이 우리가 모음 발음이 나서 어죠. 얘는 지금 티아. 티에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장음이 맞습니다. 지금 장단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장음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거 두 번째 표기가 옳다.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스펠링을 제대로 쓴 건 나. 그런데 너 설탕 원하니 카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발음이 빨라지죠. 아니란 말이야. 치. 치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닭고기를 지금 주문한다.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헨신. 하가 빠졌어요. 헨신 나와야지. 이거 많이 틀렸어요. 하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드라이의. hier ist dein Nachtisch. 저번에 모의평가가 수능에서는 Nachtisch를 쓰면요. 밤에 잠자는 침대 옆에 있는 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밤에 옆에다 책도 놓을 수 있고 램프 있는 그런 상이 있잖아요. 그건 Nachtisch인데 이건 제대로 쓴 거예요. hier ist dein Nachtisch. 여기에 너의 디저트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vielleicht. 강세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뒤에. 아마도. maybe. 그녀가 내일 오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자 이거는 L이 하나 더 빠졌어요. 그리고 their film is wirklich interessant. interessant. 이상하네요. 정답. 3번이 제대로 쓴 겁니다. 표기가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맞은 건데. 이건 저번에 그림을 제가 도용한 건데요. 자 두 사람의 대화는 welches darada stehen wir. 죄송합니다. stehen은 서 있다. sehen wir. 우리가 볼까? heute im Theater. 극장에서 보는 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자 극장에서 오늘 어떠한 어느 무엇을 볼까 그랬더니 야 Wilhelmten von Schiller의 Wilhelmten 보자. 그렇죠. 뭐 이렇게 머리 위에다 사과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딱 서는 거 있잖아요. es beginnt. es는 이 연극에서의 어떤 이것입니다. 아마 중성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것이 beginnt. 혹은 anfangen. 시작하다. um zwanzig. 저녁 8시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welches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마 중성으로 다 적으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 auto, bild, heft, schtick, museum. 다 중성으로 적어놨어요. 똑똑하시죠. 근데 어느 무엇을 우리가 오늘 극장에서 볼 거라는 것은 자동차, 그림. 음 이게 뭐 전시회 아니잖아요. heft는 공책 아니고 여기는 museum은 박물관. 혹시 museum을 쓰였다가는 야 극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schtick 그러면 우리가 빵의 덩어리, 조각. 조각 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muzik schtick. 기억하실 거예요. muzik schtick. teater schtick 해가지고 정답은 schtick이 되겠습니다. ja welches schtick 하면은 여기 있는 작가의 어느 작품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볼 것이냐. 아 빌헬텔을 보자. 오늘 슐라의 빌헬텔. 8시부터 시작한다. schtick.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muzik schtick. 옛날에도 한 번씩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ar. 앞에 들어갈 말. 소파 따라라. 조금 까다로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이 들어갈 수 있는 수거처럼 동사의 전시사가 들어가는 게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소파가 거실 안으로 뭐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파가 잘 됐네. 대화가 연결돼 있어요. 단 그렇게 되면 소파가 뭐 거실 안으로 들어가면 자 우리에게 다 nichts. 저기에 nichts mehr.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겠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결국 nichts mehr. 더 이상의 아무것도 라는 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빠져 있는 건 없겠다. 자 결국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는 트라겐 동사라는 착용하다 옮기다라는 것은 사람이 주어가 안 되면 좀 힘들어요. 아 요거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개팔렌 동사도 누구 마음에 들다. 삼격 지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페일렌 동사가 어 여기서도 1, 3에 나왔다는 것은 얘가 될 확률이 많은데 죄송해요. 어 우리가 확률보다는 진짜로 해야죠. 페일렌은 부족하다. 아프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슈퍼 잘 됐다. 그렇게 되면 페일 톤 수다. nichts mehr. 더 이상 빠져 있는 게 없으니까 아주 컴플렉트. 완벽해.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뭐냐면 다 소파 루이프트. 라우펜 동사는 상연하다. 영화가. 혹은 어 어떻게 뭐 돌아가다. 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저런 것보다 파센 동사는 딱 맞다 라는 뜻이야. 아 저 옷이 나에게 맞아. 파센 수는 어울려.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냥 파센 인이 될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소파가 저 거실 안으로 딱 끼워져 맞는다. 공간이 딱 된다 이거잖아. 아 잘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빠져 있는 건 없네. 그런 뜻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파센 인사격. 해가지고 어디에 꼭 얼추 맞다. 딱 끼워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정답 파센과 페일. 약간은 좀 어려웠지만 상상만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원래는 상상만 하면 돼서